장갑을 요거 하는 사람만 끼고 할 테니까 다는 아니고 도구가 다 없어요 저기 자 저렇게 짜르고 어 좀 생길 의미가 없지 않아 다 샌 다음에 개스에 맞춰 잘라주는 거에요 여기다가 이제 대부분 입도 입은 대부분 나무 이런식으로 3개가 있으면 하나 남겨놓고 하나 두개 남겨요 하나 잘라주는 거에요 3분의 1 정도니까 자 저렇게 국산화니까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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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